바로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예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동결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저울지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진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물가를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탄탄한 고용시장 덕분에 고금리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은 것. 그러나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파월 의장은 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가 하락세가 긍정적이지만 지속 가능하다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달이 아닌 9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10위에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목할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동결 기조를 보였는데 1년 5개월 만에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고 8월에는 금리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지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3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시장에 대한 소수 의견이 제시되고